오우 나이스 파 나이스 165라입니다 165라입니다 아 좋다 좋다 우와 어 교진아 일단 150은 쳐야 된다는 얘기죠? 네 어차피 꼴리기만 아 아 아 예 아 됐다 됐다 나는 요즘 파쓰리홀만 안해가지고 정호를 다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힘들긴 힘들고 공이 안돼 내가 그렇지 그래갖고 파쓰리홀만 한번 해보는거지 아따 개구리 저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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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우탄인데 펑크 방향 저거는 정교수 공이고 일로 안 왔어요? 일로 왔는데요 뒤에서 보니까 모이크를 안 보고 일단 한번 찾아볼게 그쪽에 공 있는지 한번 봐주라 공 없어 그 위로도 없죠? 없죠? 거기까지는 안 왔을 거에요 맞고 튕겨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튕겨가도 보일긴데 아 이거 오비인데 어디에 어디에 아 저기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벙커 있네 벙커 다행이다 오케인 아이가? 마크가 잘 봤는데 아 흠 아 흠 흠 흠 어 넣으면 보게네 어 그냥 대충 때렸어 어떻게 맞춰나 내 버터도 아닌데 어 방향만 보고 그냥 때려버렸어 버디 아휴 아 내리막이긴 한데 방향이 절 너로 많아 요쪽을 좀 봤으면 그지 그러면 절로 싹 들어가서겠네 아까비 버디 버디 두분이 똑같이 하하하 아이고 아까비 먼저 해 어 어 나이스 파 나이스 나이스 아 또 흘렀어 아 아 안된다 오기 아 막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롱홀이죠 아 요 다음 롱홀이가 아 요 다음 롱홀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